이거 통영 꿀빵이거든? 누나 한번 먹어봐봐. 아, 그럴까?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이거는 뭐야? 고구마를.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. 음, 이게 따뜻해. 이거 두 개만 주세요. 이건 뭐야? 이게 돌리면 두 자만큼 콩반들이거든요. 이렇게 두 자만큼 콩반들이거든요. 아우, 그냥 치고. 그냥 사시면. 해봐, 해봐. 나? 던지면, 던지면. 안 맞으면. 해봐, 그냥. 하나. 맞았다. 맞았다. 너랑 나랑 똑같이 했어, 지금. 그래, 나도 하나 줘. 어. 히히. 아, 그냥. 나가만. 히히. 우와. 아휴, 아휴. 어머니. 아휴, 어머니. 어머니. 아휴, 그런데 이 뭐 뜯는 게 이렇게 힘들어. 실패는 안 하는 건데. 우와, 뭐야. 우와, 뭐야. 똥 실패. 아니요, 저는 희한하기도 한다. 떨어지고 강대하고. 어쩌면 그렇게 못해? 나는 손으로 하는 건 못해. 가자.